지금 정부 정책의 수혜주기도 해요 일단 그린 뉴딜 관련주로 엮여서 1241님이 보내주신 현대차 매수가가 10만 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현대차 굉장히 잘 같고 관련주들도 역시 상승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저가가 10만 9500원이니까 그 이전에 들어가셔서 수익 많이 보고 계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언제 현대차는 매도해볼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 현대차는 코로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국내에서 내수시장에서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어서는 아직도 코로나가 확산 중이기 때문에 그런 해외 판매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정책의 수혜주기도 해요 일단 그린 뉴딜 관련주로 엮여서 일단 이 종목은 칠환경차 특히 수소차 관련해서 정의선 회장님께서 나름 열심히 지금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열심히 다른 회사들과 콜라보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식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매수 단가가 10만 500원인가요? 한 30% 정도 되는데 비중도 괜찮고 매수 단가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도 아직도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는 점점 점점 영향은 작아질 테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최소한 과거의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차는 지금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맞다 단기 성향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 한 14만원 13만원 부근 14만원 정도까지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해서 일단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